제가 구매한 메모리는요 4GB짜리 총 4개로 구성된 이 메모리 칩이구요 오늘은 제가 이거를 좀 세세하게 보여드릴거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안에 저항을 또 조정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4K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마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북에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 초반도에 나왔던 모델들은 이런 형태의 메모리를 교체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2010년 중후반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메모리가 메인보드에 장착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도 지금 보면 2015년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메모리가 4GB에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쓰려보니까 역시 메모리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중국에 출장을 나갔을 때 메모리를 구매해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메모리는요 4GB짜리 총 4개로 구성된 네 이 메모리 칩이고요 삼성이 재고가 없다고 하셔서 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모델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좀 세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안에 저항을 또 조정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뭐 그런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안타깝지만 제가 이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하지는 않아요 근데 꼭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얼마면 해주시나요? 라고 제 글에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메모리를 판매하시는 분의 판매 링크 어...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타오버입니다 이 링크는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근처에서 어느 정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분께 의뢰를 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먼저 분해를 해서 메인보드를 꺼낸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 분해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쪽에 이제 CPU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뒷면에 4개 붙어있는 이 칩셋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는 1개당 1기가짜리 그렇기 때문에 총 4개니까 4기가 4기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렇게 SSD를 분리교체할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SD는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도 이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이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다른 BGA 칩셋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열에 의해서 같이 손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열 테이프, 열 차단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저 주변에 있는 소자들을 잘 보호를 해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럭스를 사용해서 아래에 잘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사방에서 주변에 됩니다 1970년AP 8년아 resume udad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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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분 기존에 하이닉스 메모리가 붙어 있었네요 핀셋 한쪽에 메모리 한쪽을 걸어놓고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주면서 열을 다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열 방향은 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뿜어주면 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는 어차피 뜯어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만약에 위나 다른 소자 쪽으로 바람이 가게 되면 그 소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중앙에서 정상단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미경으로 촬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중앙에서 상단에서 바로 하단으로 지금 현재 뽑을 수가 없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 열을 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온도를 좀 높일게요 380도까지요 기존의 하이넥스 메모리 4개가 모두 분해가 됐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납을 좀 제거할게요 기존에 남아있는 납은 고온 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두로 먼저 저온 납을 좀 묻혀서 솔더윙으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척으로 작업을 하는데 조심하실 점은 너무 힘을 줘서 긁으시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작업 과정에서 옆에 있는 소자들에 닿으면 그쪽으로 납이 묻어나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품들의 간격이 충분히 넉넉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바일에 비교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작업해 주겠습니다 세척제로 잘 닦아 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플러스를 좀 발라 주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메모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바른 다음에 좀 펴 바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발라주고 각자 사용하시는 공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펴 발라 주셔도 되고 뭐 이런 게 없으시면 면봉 같은 걸로 펴 발라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너무 두껍지 않게 대신에 그리고 또 모두 골고루 발라 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하나 붙일게요 일부러 하나하나 좀 붙여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좌측 밑에 이렇게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정중앙에 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점점이 있는 위치 좀 더 위로 올려야겠죠 여기에는 메모리처럼 이제 가이드가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좀 참고를 옆에 있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춰 주고 역시나 대충 맞춰 주시면 여기쯤이 이제 중간이겠거니 쉽게끔 이렇게 맞춰 주시면 자동으로 또 자리를 잡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이번엔 제가 별도로 리볼링이나 그런 걸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구매한 메모리에 정상적으로 납이 도포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살짝 움직이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건드려 보면 보이세요? 장력이 생겼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네, 이러면 정상적으로 장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거 지금 옆에는 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렇게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여기 바닥이 열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플럭스를 풀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녹아서 쭉쭉 퍼집니다 그죠?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메모리의 높이를 참고하셔서 두 번째 메모리 장착하겠습니다 네, 잘 잡았습니다 움직이자 완료 여러분 제가 도면을 좀 띄워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메인보드에서 설정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메모리가 현재 올라가고 브랜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 보시면 CPU 디램 컨피그 차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CFG0123 역으로 좀 읽어드렸죠? 예, 거기에 보시면 현재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LP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 하이닉스였으니까 0번과 1번은 0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은 4기가로 되어 있던가 RSVD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져 있던가 다 비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R1631, R1636, R1635, R16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이게 이제 저항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VVVV 되어 있는 게 저항인데 R1612를 따라가 보시면 0번 R1635를 따라가 보면 1번 R1636은 2번 R1631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U818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R1611이 보입니다 현재 R1611은 비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가 R1636이고요 얘는 R1635번입니다 1635는 비어 있고 1636은 채워져 있고 자, 그 다음에 R1611은 여기 있습니다 네, 채워져 있죠 이게 걸려 있으면 1번, 빠져 있으면 0번입니다 자, 그렇게 순서를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LP다니까 0번과 1번에 각각 저항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2번은 비우고 3번은 저항을 하나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LP다 16GB라고 세팅이 완료가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쇼트돼 있던 곳 여기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네, 칩을 붙였기 때문에 저항을 붙였기 때문에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그럼 조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컴터를 한번 켜서 현재 시스템 사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속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유튜브 영상도 같이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네, 맥 시스템 정보에 들어가 보면 아까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4GB에 1600MHz였는데요 16GB에 1867MHz로 바뀌어 있습니다 DDR3지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i5 프로세서에 메모리가 16GB니까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사양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원활하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4K 영상입니다 뭐 이렇게 완전 끊김이 없다 까진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유회가 여기서부터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4K 말고 이건 완전 렉이 없이 나오네요 네, 여기서는 렉이 아예 없습니다 4K는 조금 더 렉이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좀 CPU 사양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겠죠 인터넷 사양도 그럴 수 있습니다 리페어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런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드린 도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정보들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에 열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방법만 알려드릴 뿐이에요 영상이 도움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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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